8장입니다. 이 장에서 문일지십이라는 성어가 나온 장이에요. 잘 보세요. 자위자공알 공자께서 자공에게 말하시기를 여여회야로 숙요 여자는 너여자에요. 너와 안회로 더불어서 숙요 누가 더 나은고 근데 여기 회자는 안자의 본명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있을 때는 그냥 휘를 해서 모으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자와 더불어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낫냐 왜냐하면 자공이라는 사람의 머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 아이큐가 뛰어난 사람이라 난 비교를 참 잘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늘상 비교를 하고 공부하는 걸 거의 비교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공자님께서 진짜 저 사람이 잘 비교할 줄 아는가 자기는 알고서 저렇게 비교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너하고 앉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가요 유는 승야라 유자는 나을 승자 나을 유자의 뜻이에요 대활사야는 하감망몰이 있고 이 사는 자공의 본명이에요. 대답하기를 저는 어찌 하자죠? 어찌 감히 안자를 바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안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모야는 문일이 지십하고 사야는 문일이 지이하노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자는 문일이 지십하고 하나를 들으면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 들으면 지십하고 열 개를 아는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사야는 저는 문일이 지이하노이다 하나를 들으면 그 들은 걸 미루어서 겨우 두 번째 것이 무엇일 거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하나 배우면 두 개 까먹고 세 개 까먹는데 하나 듣고 두 개 할 정도면 상당한 실력이에요. 1은 수지, 시오 여기 한일자 1이라는 것은 숫자의 시작이고 10은 수지, 종이라 수의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을 가르쳐주면 끝까지 다 꿰뚫어보는 안목을 지녔다. 그런 말이죠. 2자는 일지 대하라. 2이라는 숫자는 일의 대다. 하나 가르쳐주면 두 번째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정도의 단계를 말한다. 안자는 명예, 소조에 안자는 밝을 명자 이 예자는 슬기로운 예자인데 그 지혜를 밝게 비추는 바에 즉시 견종하고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그 아이큐가 높고 밝아서 그 사람이 비추는 바에 한번 부딪히 듣거나 비춰보는 바에 즉시 견종하고 이 즉자는 나갈 즉자예요. 시작하는 데에 나가면 곧바로 견종 그 끝까지 다 보고 자궁은 추측이자야 자궁은 추측해서 알아요. 밀추자, 젤측자야 미루어서 재어가지고 알아서 인차의 식피아니 이것을 인하여 저것을 아르니 무소불혈과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그 말과 저 뒤에 나와있어요. 고왕지례 왕자는 갈왕자고 래자는 올 래자인데 옛것을 가르쳐주면 다가올 것을 알았다라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바로 그 추측이지 않 증거예요. 무소불혈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 말하고 간 것을 지나간 것을 가르쳐주면 올 것을 알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일이 이어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았다라는 증거다 말이지. 식이 혐의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 미린다 이거지. 재활 불 여야니라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불 여야니라 그래 같지 않지 너하고 앉아하고 같진 않지 오 여 여의 불려야 하느라 내가 너의 앉아와 같지 못한 점을 인정하느라 이 여자는 인정한다 허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는 허야라 호시왈 자궁이 방인하니 여기 방자가 중요한 글자인데 방자는 비교할 방자로 쓰인 거예요. 동서남북 방인할 때 방자가 아니고 자궁이 방인하니 인자도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인자예요. 남과 비교를 하니 부자 기 어이 불급하고 공자님께서 이미 자로한테 이렇게 자궁한테 불러가지고 불가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다. 즉 니 자신의 속을 채우고 니 자신의 실력을 쌓여야지 남과 비교할 절을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자리가 있어요. 논어 헌문편 즉 14편에 나와요. 공자님께서 이미 이 불가 겨를이 없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우문 기 여모 수규하야 또 묻기를 그 자신과 안자와 더불어 누가 더 나은가라고 질문을 하셔서 이 관기 자지지 여라 그 스스로 아는 것이 어떠한가 한 점을 살펴보신 거다. 말이지. 저렇게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다. 이거지. 문일 지십은 상지지자니 하나를 듣고 여를 아는 그런 경지는 상지지자야. 이 지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있는데 이때는 지혜지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상중하를 나눌 때 상질의 지혜로운 사람의 자품이다. 말이지. 그러니 생지지 아야오. 이 생지지라는 말은 세 글자는 생이지지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모든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생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인의 경지를 생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자는 버금이니까 그 다음 간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여기 문일 지십의 그 경지는 상지지자니 생지지 아야라 생이지자 다음 가는 사람이고 문일 지인은 하나를 가르쳐줘서 들으면 둘을 아는 그런 경지는 중인 이상지자요. 그 사람도 보통 사람 이상 가는 그런 IQ 그런 자질이니 학이 지지지 재야라. 배워서 아는 정도의 그런 재주다. 말이지. 생이지지 학이 지지 공이지지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경지가 있고 배워서 아는 경지가 있고 곤란을 겪고 난 뒤에야 깨우치는 경지가 있고 공이 불지자가 있어요. 곤란을 겪고 나서도 또다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기 학이 지지자는 그 다음 쯤 되는 거죠. 자공이 평일에 이익이 박모하야 자공이 평소에 자기로서 안자와 비교해서 견기 불가 기급 고로 그가 기급 기자는 이게 바랄기 자여 미치기를 따라할 수 없다. 거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고 유지 여차 그래서 비교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했단 말이지. 문일 지십 문일 지이 이렇게 자기가 비유해서 대답을 했으니 부자 이익이 자 지지 명이 써있자는 뭐뭐로 생각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공자님께서 그가 스스로 아는 것이 밝다고 여기고 우 불라노 자굴고로 또 자신을 굽히는 데에 어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인정할 건 인정했기 때문에 고로 기연지 하고 이미 아 그렇지 라고 답변을 하시고 우중 허지하니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또 거듭 그것을 인정을 하셨으니 차기 소이 종문 성녀 천도요. 이 점이 바로 그가 끝내 성품 인성할 때 성자와 천도에 대한 이치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소이는 뭐뭐 이유가 그렇게 되니까요. 불특 문일 지이 이 아라 특자는 다만 특자예요. 다만 하나를 듣고 둘만을 아는 것이 아닐 뿐 이었더라 이거지. 이렇게 자신이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라고 인정을 할 때 본 것을 의도 들을 수 있단 말이지. 자위 자공 알 여여 모야로 수교 유는 승야람 대활 사야는 하감 방모리 있고 모야는 분일이 지시 파고 사야는 분일이 지하노이다. 일은 이른 수지 시오 십은 수지 종이람 이자는 일지 대야람 안자는 안자는 병의 소주에 즉시 견종하고 자공은 추측이 지하야 인자 이식 피하님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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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렬 과 고왕 지레 시기 시험 이람 제왈 풀려야 하니 람 오여여 의 풀려야 하노람 여는 허야람 호시 발자 공이 방인 하니 부재 기어이 불가 하고 오문 기어 모 수교 하야람 이관 기차 지지 여 하람 문일 지시 분상 지지자 니 생 지지 아야 오 문일 지는 중인 미 상 지자 닌 하기 지지 지지 야람 자 공이 평일에 이기 박모 하야 견기 불가 기 그 구름 유지 여 차 하하니 부자 이기 차 지지 명이 오 풀란어 자 굴고로 기연지 하고 우 중 허 지 하니 자기 소위 중문 성여 천두요 불 틈 문 일 지 하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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